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챌리스트 송영훈입니다. 2015년이 저에게 지난 10년의 음악 행보를 다시금 기억을 되살려서 돌아보는 해로 전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로 기타니스트 제이슨 뷰와 만족스러운 공연을 가졌었고요. 두 번째 그레이트 퍼포먼스 시리즈에 참가하게 될 뮤지션은 콰트로시엔토스입니다. 세계적인 수준의 탱고 밴드고요. 콰트로시엔토스라는 뜻은 400%, 숫자 400%의 그런 뜻이 있는 이번에는 제가 더해줘서 500%가 되지 않을까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아스톨피아졸라의 대표작인 그런 작품들,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앵콜 공연의 그런 느낌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. 저도 많이 기대하고 또 준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. 수례전당 7월 7일 오후 8시에 수례전 10월 9일 오후 8시에 lesb 오전 8 awake 한글자막 by 한효정